자 이번 총기의 리뷰 FMG9 이 총은 손전등 그니까 손전등처럼 들고다니다가 갑자기 펴서 쏠 수 있는 SMG 계열 총이죠 이 총은 신기한 총입니다 다만 증거탄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총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8 38 와 저게 더 많냐 38짜리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라운드 시작 라운드 시작 뭐지? 뭐지? 나이스야 총알을 좀 조절해줘야돼 이 총같은경우는 이게 30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이고 들어왔네 다시 이게 30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총알 그 개수를 안새면서 하면은 죽어요 그냥 31발로 늘어났네 한발 옛날엔 그냥 31발이었는데 전체 탄창이 31발이기 때문에 총알을 그냥 안하면 총알이 부족해서 죽게됩니다 고고고고 한개만 쓰지말고 건총이랑 같이 써야돼 아이고 바보짓 저걸 못쭤봤네 드론 짓겟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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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총이..총알이 왜 저렇게 달라고지? 어 이거는 장거리도 잡을만 해요 이천같은 경우 나이스 땡큐 다하 헤드보 헤드보소 다하 헤드보 다하 헤드보 굿 조합 FOLLOW ME K-G 건들지도 않은데 건들고 지랄이 하여간 비메인 비메인은 알아줘야돼 루드밀라 유유자적인 어 뭐 슬림 동행인물인데 하는짓이 뭐 그냥 비메인이지 비메인 별 한개가 마음에 든다고 깝치는 비메인이지 하여간 비메인은 타다라라라라 타다라라라 해이 세임지임 엔니믹 다운 레벨 보호를 낳아서 죽을 지낸다 레벨 보호를 낳아가지고 죽을 지낸다 위에 있네 tot다 아야 저 나만 했다 다다나라 다다라라 iley 저 돌아가드래 크면 헤헷 야 우리 트리지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야 X3 계급이 조금 딸리네 다른 면에서 괜찮은데 야오 쩌네 쟨쿨 쟨쿨 도라다니면서 아프네 아이고 르드밀라 얘같은 경우는 빔에요 빔인 허여간 못잡는다고 하더니만 아이고 바보같은 놈 남을 왜 무시하냐 하여간 인성이 덜졌어 인성이 게임하면서 진다고 아니면 안인껍다고 비판을 하는게 지드 인성인거지 뭐 내 인성도 아니고 참